경험이 전혀 없으시네요. 주부 생활 40년 차가 경험 아니에요? 40년 동안 청소만 했는데 무슨 경험이 더 필요합니까? 어깨를 갑자기 못 쓰시거나 무릎 연골이 빠진다거나 뭐 그런 일 없으시겠죠. 아우 당연하죠. 제가 몸 하나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에요.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뭐 툭쳐 나갈 일도 없으시고. 아 가족 없습니다. 혼자 살아요 혼자. 아 그래요? 힘드시겠네요. 아이고. 면접은 잘 봤슈? 그게 왜 궁금하슈? 여참은 또 매일 볼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러죠. 나 같은 인재를 놓칠 리가 있어요? 당연히 합격했지? 이 건물 깨끗하니 써요. 건물 복도 계단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. 화장실 변기에 휴지 투입 금지. 3층까지는 계단 이용하시고. 허허. 누가 들으면 자기가 여기 주인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. 저기요 할아버지. 저 여기 청소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. 어려운 줄 알아서 깨끗이 할까. 참 걱정도 팔자야. 허허. 어. 어. 어.